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통합 교육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통합 학급에서 지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1, 2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돌발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해외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 학생의 분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대범 씨. 가장 좋아했던 역사 수업에서 질문이 많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에 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같은 갈등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수업이나 모둠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른바 도전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리된 학생의 관리 책임이 오롯이 특수교사에게만 맡겨져 있다 보니, 추가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우민 씨 자녀 사례에서도 수업 중 돌발 행동이 원인이 돼 특수학급으로 옮겨졌습니다. 개별학 교육지원팀의 한 차례 협의를 통해 통합 학급에 머무르는 시간 등을 결정했는데,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행동 개선을 위한 지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 10달이 지나서야 결정됐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행동 중재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개별화에 기입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행동 중재 전문가를 지원해달라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미국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비행 행위가 있으면 징계를 내리는데, 정확 10일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을 땐 가해 학생이 개별학 교육 대상자, 즉 장애 학생인지를 따져 문제 행위의 맥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특수교사, 교장 혹은 교감, 일반 교사 한 명, 학부모, 학생, 학교 심리학자 이런 분들을 무조건 초청을 해서 포함을 해서 미팅을 열고, 거기에서 이 단복되는 문제 행동이 장애 때문인가, 혹은 장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성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요. 이 절차는 징후 결정 심사라고 부르는데, 문제 행동의 원인이 장애 때문인지, 개별학 교육의 실패 때문인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정확 상태였던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고, 개별학 교육팀은 다른 방식의 교육과 훈육을 시도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학생은 징계 처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국에선 장애 학생의 갈등과 문제 행위에 대응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한 단계 낮춰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너무나도 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장애 아동의 가족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과정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담을 개인에게만 떠넘긴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만 커질 뿐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응할 제도와 절차 보완, 나아가 개별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